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음을 덜어내는 21세기형 정보 다이어트 몰라도 돼 2024년 푸른 용의 새해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오늘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는 여러분도 모두 아실 그 사건입니다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1월 2일에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인데요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1월 4일 현재 아직 사실관계가 100% 다 밝혀진 것은 아니고 수사도 진행 중이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입원해 있는 상태죠 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논란만큼이나 혼란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논의가 난삽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송을 하는 게 옳은가 고민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시점이야말로 몰라도 돼 무엇을 우리가 몰라도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몰라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작극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음모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싱이라든가 유도라든가 무에타이 기타 등등 여러 투기 종목들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게 돼 있고 상대방의 공격을 예상대로 맞아준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에 특화된 어떤 장르가 있죠 프로레슬링이라고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일반적인 레슬링 내지는 일반적인 격투기 선수들에 버금갈 정도로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짜고 치는 폭력 상황이라는 게 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목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신경과 기타 등등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 혈관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혈관의 신경에 인체가 정상 작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한 요소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자작극을 하는 데 목을 찔린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적어도 이 코너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노이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세상 일이라는 게 100%는 아니지 않냐 0.0001%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를 설명을 하실 그런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사안에서 제거돼야 될 또 하나의 노이즈가 있다면 이제 아까 그 자작극 여부와 결부지어서 과연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것이 칼이 아니라 뭐 나무젓가락에 의한 것이 아니겠냐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농담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야기들을 많이 유포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나무젓가락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기를 이용한 물론 이제 법원 판결에서는 예전에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쇠젓가락으로 강도가 여성을 협박해가지고 강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법원은 쇠젓가락은 통상적인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꼭 무협지 같은 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젓가락 정도면 충분히 사람에게 특히 이제 목 같은 예민한 부위를 공격한다면 충분히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상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도구가 뭐였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폭력 테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에 없지 않았죠 뭐 1983년 아웅산 테러 뭐 이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21세기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심촌에서 당했던 커터칼 테러라던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겪었던 장도리를 이용한 후두부 가격이라던가 이게 우리가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백주대낮의 공격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치인이니까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 너무 심한 말이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런 폭력에 직접 노출되는 거는 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뭐 미국 대통령 중에 암살된 사람이 링컨, 케네디 그리고 이제 죽지 않았어도 총 맞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총에 맞아서 죽었죠 사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 나가사키 시장 선거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그래서 4선을 목표로 하던 이토 이치나가 시장이 시내 선거 사무소 앞에서 야쿠자가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정치인 테러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상당히 빈번합니다 2002년 그리고 또 1992년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1960년 10월에 벌어졌던 일명 도쿄 피습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아시누마 이네지로 사회당 위원장이 도쿄도에서 연설회를 막 하고 있는데 단상 위로 뛰어올라온 우익단체 소년이 당시 17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소년이 칼로 찔러가지고 그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은 이제 TV가 있던 시절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활자 매체가 힘이 컸던 시절에 기자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칼로 찌르는 그 장면이 아예 남아있습니다 사진 기록이 생생하게 그래가지고 더더욱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치인이 공격당하는 일은 상당히 빈번하다 상당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정치를 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테러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말과 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막 디테일을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고 뭐 이런 것도 뭐 재미로 취미생활 영역이라면 나쁘진 않겠지만 좀 더 본질에 집중해 봅시다 왜 정치인은 테러를 당하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유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념형 테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 있고 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제거해 버리겠다 제거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벌이는 게 이념형 테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의 테러 내가 범죄자인데 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범죄단체를 소탕할 것 같다 그러면 소탕 당하기 전에 먼저 제거해 버리자 뭐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세상을 주무르는 어떤 흑막의 조직이 있어가지고 청렴결백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우리의 흑막의 비즈니스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광인의 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도 자기 범죄의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막상 저질렀는데 내가 왜 이렇는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이렇게 내면에 문제가 있는 분이 저지른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네 번째 유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세 개만 얘기해 봅시다 이념형 테러가 이 사건의 경우에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건 1월 4일 목요일 오후 16시 30분 현재 아직은 이 범인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수사가 그렇게 막 신속하게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념형 테러범이었으면 우리는 벌어지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형 테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퍼뜨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치인을 공격한 사람은 그 이념을 목 놓아 외칩니다 체포당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1960년에 일본에서 벌어졌던 도쿄 피습의 경우에 일단 습격당한 사람이 사회당 사람이었고 습격한 우익 소년은 자기가 이걸 저지른 이유니 뭐니 그런 걸 경찰한테 잡히자마자 술술술 다 불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사람을 찌른 거기 때문에 줄줄줄 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지만 간디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나중에 인도의 독립을 성취한 다음에 간디가 이제 총을 맞아 죽었는데 무슬림이 아니라 이슬람교가 아니라 같은 힌두교도한테 총을 맞아 죽었죠 그때 간디가 간디를 쏜 사람도 이제 잡힌 다음에 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간디가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체포된 분은 지금 뭐 이 사람의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유지하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신념이 바뀐 건지 아니면 위장가입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은 특히 그 어떤 그 발언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 가해자가 국민의힘 당적이 예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암살 미순이 뭐니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물론 예전에는 국민의힘에 가입해 있었지만 지금은 신념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이재명이 그 신념에 못 미쳐가지고 살해하려고 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아무튼 여담인데 방금 한 얘기는 뭐 여담인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념형 테러라는 것은 벌어지면 바로 안다 왜냐하면 저지른 놈이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념형 테러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근간하고 있는 어떤 정치 이념들이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좀 관용하거나 당연하게 여긴다까진 좀 심하겠지만 폭력을 통한 갈등 해결 해소 그리고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게 팽배할 때 이념형 테러가 벌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을 많이 상실해버린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반일이 됐건 아니면은 뭐 노재팬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민족주의적 이상을 달성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그 적폐 내지는 구태, 기득권 세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적개적 세계관을 굉장히 열심히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념형 테러가 이 사건이 이념형 테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념형 테러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 같은 거를 닫아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를 피습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피습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였잖아요 민주당 지지자였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이념과 이상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죠 송영길 대표가 이제 한미연합 훈련 같은 거에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태도를 바꿨죠 물론 옛날에는 이제 반공 테러의 시절이 있었지만 백색 테러라고 흔히 백색 테러라고 부르는 반공 이념에 근간한 테러가 많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민족주의적 이상과 이념이 정치적 테러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잦다 이 점을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일단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수사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일상화된 나라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나라가 어디냐 이탈리아입니다 여러 나라 많은데 특히 이탈리아가 그래요 이탈리아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좋은 거 많죠 파스타도 있고 콜로세움도 있고 피자도 있고 다 좋은데 마피아도 있잖아요 마피아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방해할 것 같은 정치인을 일단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다가 회유가 안 되면 막 총으로 쏘고 납치하고 폭파하고 별짓을 다하죠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치인에 대한 또 다른 테러를 보는 지금 이 시점에 한 번 더 널리 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나쁜 사례가 뭐냐 물론 1번과 2번이 좋다는 건 아닌데 사실 가장 나쁜 거는 광인 테러형입니다 지금 되게 제가 과격한 얘기를 한 것 같죠 왜냐하면 이념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인 것보다 그냥 미쳐가지고 사람 죽이는 경우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죽인 거랑 이념 때문에 죽이는 건 괜찮냐 이렇게 곡해할 여지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념형 테러라는 거는 그 이념형 테러를 저지른 사람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테러를 저지른 사람과 사람에게 명확한 죄를 묻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돼요 일본의 이념형 테러가 자주 벌어졌고 60년대에 그래가지고 일본의 좌파가 쫄딱 망했습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이해관계형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탈리아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이탈리아의 반부패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탈리아인들은 그게 문제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고 찾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념형 테러나 이해관계 테러는 문제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문제의 해법도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들 정신의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사회가 되면은 이 문제의 해결과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처럼 도드라진 공인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게 일상화될 때 사회의 기능은 급격하게 다른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빨리 망가지고 있고 더더욱 망가질 수밖에 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재명 대표가 겪은 피습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느 당원이었냐 뭐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겠고 의미가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정치인을 향한 테러의 유형들을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분석 방안을 찾되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이분이 세 번째 유형에 조금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적어도 일단 2번은 확실히 아니고 1번이에 속하거나 3번에 속하거나 뭐 이럴 텐데 그 각각에 맞는 해법을 우리 사회가 과연 예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굉장히 나쁜 방향의 변화에 맞서서 단지 정치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재구성해내는 그런 어떤 집단적 의사 수렴 과정으로서의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정치를 어떻게 정치 그 자체를 어떻게 테러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돌발적인 폭력 상황을 낳는 사람들의 경향성이 이제 막 도드라지기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끌어안고 수습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시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농담과 조롱거리로 삼는 것이 공적인 발화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러가 발생했다는 피습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람들한테 저 한동훈이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태도가 가장 상식적이고 건강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깔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정치인을 향한 테러의 유형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다면 좀 더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그리하여 우리의 정치를 보호하고 정치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